자 팬픽 화면 보도록 하죠 어 이거 뭔지요 이건? 노래 틀었니? 통닭아 노래 꺼라 집 아니다 여기 노래 좀 꺼주세요 노래 좀 꺼주세요 아 저 공략 좀 보다가 아 이 사람들은 여기 음악을 넣어 정신 나갔네 좋구만 임댄춤 클라스 진작 소프트 하시지 왜 그때 잊지 않으셨어요 아유 이거 재미없어서 어떡해요 그냥 픽 남을 때만 가는 거 아유 갑자기 또 신나왔네 아줌마가 등장하셨나? 아하하하 아하하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